자 보는 라디오구요 이대화씨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영화 예메일부터 좀 소개시켜주세요. 네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가 러브이오셀프인 서울인데요. 방탄. 네 압도적입니다. 34.1%인데 방탄소년단 월드투어의 서울공연을 담았습니다. 팬들이 엄청나게 보는 것 같구요. 또 방탄소년단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2위는 말모인데요. 17.7% 얼마전에 소개를 드렸구요. 3위는 글래스 9.7%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 글래스는 무슨 내용이에요? 초능력자들이 있구요. 초능력자들의 능력을 제거하려는 세력이 있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. 초능력을 가진 3명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명은 글래스라는 사람인데 사무엘 잭슨이 연기를 맡았습니다. 두뇌는 정말 비상하구요.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데 몸이 너무 약해서 툭 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집니다. 그래서 별명이 글래스에요. 한 명은 제임스 맥어보이가 연기를 했는데 케빈이라는 역할이구요. 24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인격 중에 비스트라는 인격이 튀어나오면 해리성 정체의 장애를 가진 캐릭터인데 완전히 슈퍼 히어로가 되는 그런 역할이구요. 또 한 명은 열차 사고에서도 살아남을 정도로 튼튼하고 괴력을 가진 사람인데 브루스 윌리스가 연기를 했습니다. 특징은 세 사람 전부 다 샤말란 감독의 전작인 언브레이커블과 23 아이덴티티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에요. 이번 영화는 두 작품의 초능력자들이 한 곳에 모여있다는 게 특징이겠습니다. 23 아이덴티티 본 적 있는데 거기 나온 사람이... 네. 거기에 나왔던 그 비스트, 제임스 맥어보이. 23명의 연기를 펼쳐서 아주 엄청난 호평을 받았던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. 어떤 점에서 추천하세요? 일단 시리즈 흥미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꼭 봐야 될 영화인데요. 23 아이덴티티 재미있게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영화 마지막에 언브레이커블의 주인공인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죠. 아, 두 영화가 합쳐지는구나 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그 기대가 이 영화에서 실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두 영화를 어떻게 합칠까? 새로운 영화는 어떤 세계관을 펼쳐낼까?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.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영화니까 꼭 보셔야겠고요. 제임스 맥어보이의 연기가 정말 대단합니다. 24개의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를 때는 막 10초 만에 하나씩 인격이 변하거든요. 여자도 됐다가 9살 아이도 됐다가 되게 중후한 중년도 됐다가 비스트로 변하기도 했다가 엄청나게 많은 연기를 선보이는데 상당히 연기를 잘했습니다. 그래서 거의 뭐 신들린 연기를 선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. 네, 안 볼까 관점은 뭘까요? 사실 호평보다는 호평이 많은 영화인데요. 지금 히어로 영화긴 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 이런 걸 생각하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. 조금 사실적이고 요즘 기준으로는 평범할 수 있는 육탄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감안을 하셔야겠고요. 또 스토리에서 이 스토리 속의 히어로들과 만화 캐릭터의 연관성에 미스터리를 막 파헤쳐가는데 제 생각엔 조금 억지스럽기도 하고 개연성도 없어 보이더라고요. 이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좀 유치하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. 또 가장 결정적인 핸디캡이라면 이전에 나왔던 언브레이커블과 23 아이덴티티를 안 보고 가신다면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. 영화가 좀 불친절해서 예전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 번도 요약을 해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동영상 사이트나 아니면 블로그 글을 통해서라도 예전 영화들을 좀 요약을 하고 가셔야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. 여기서 사다리 말모이와 글래스는? 둘 중에 볼까고 갈등하는 분들은? 그래도 저는 글래스 보고 싶습니다. 아 그래요? 5447 언브레이커블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이번 영화도 기대가 돼요. 이용산 씨. 요즘 23 아이덴티티를 케이블 채널에서 하더라고요.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으니까 옛날 거 보고 싶은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. 이선하 피디랑 송정연 작가는 미스터 스마일 봤다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로보트 레드포드.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. 인기 영화는 아니지만 이것도 나름 괜찮다고. 음악은 뭐 들을까요? 음악은 포리너의 I want to know what love is it을 준비했는데요. 사모엘 잭슨의 비교적 최근작이죠. 킬러들의 보디가드에 나와서 수록됐던 그 음악입니다. 네. 이대하 씨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